제 이름은 윤정혜예요. 오늘은 며느리 될 아이가 천인사를 온대요. 나머지 없는 자식 왜 이용만 당하고 살아? 너 그 힘 못 닿냐? 자세호야, 새끼야! 우리 사이는 뭐야? 몸으로 기쁨을 나누는 사이? 야! 위대를 자퇴를 해? 그랬다고. 나한테 한 번 붙잖아, 거냐? 아유, 그럼 호쭈대가리 없는 짓을 하고 써요. 한가범 막 연애 사이에 불쑥둥 끼어들기만. 겁이라도 하지. 나 먼저 빨리 죽기만을 바란 거 아니야? 어, 그거 아주 선수연 같은 이네, 이거. 한마디로 내가 바라던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야. 어딨어요? 어머, 어머, 어머. 주말 드라마 엄마, 9월 5일 첫 방송.